에이 야 갱 그래 찢어라 나를 계단지단처럼 그냥 새끼야 왜 자꾸 맨날 욕하고 나한테 링크 보냈는데 어쩌라고 그냥 집에 DM으로 그냥 뭐라 하던가 개새끼야 진짜 개빡치게 하지 말라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네 떡국에 올려 이 개새끼야 어쩌라고요 안 물어봤다고요 어쩌라고요 네 저 쿨찜 맞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 도와준건데 자꾸 지랄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님이 더 재민이 같고요 님이 더 쿨찜 같고요 그렇게 쿨한척 이침 박는척 게레다 그롤리지만 결국엔 저보다 못한 병신 찐따라는거 욕하기 싫은데 님 인성이 좀 아 네 적당히 하세요 사실 이 뒤로도 할 말 없습니다 말일만 어 크리스탈레비지 그냥 짓거리고 있고요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요 님 진짜 개빡치고요 어쩌라고요 내가 니보다 노래 잘 부르는데 꼬오세요 부러오세요 어쩌라고요 안물티비 앙궁티비 어쩔티비 저쩔티비 어쩌라고요 저 어쩌라고요 계속 역 쓰시던가요 저쩌티비 네에에에에 아 아 개빡치기 안돼 진짜 어쩌라고요 잼